. 잠깐만. 저쪽 지금 막 오거든? 우리가 낮은 지역에 있으면 안돼. 아... 우리가 높은 지역에 있어야 돼. 그래 그래. 여기서 성을 만들까? 빨리 빨리 빨리... 안 아파. 별로 안 아프네 생각보다. 부라살... 능력이 좋은 게 아닌가 봐. 나 능력 한번 써볼까? 부터서. 다른 분들은 다 근점 능력인 것 같네. 저기 자꾸... 저쪽에서 솔라 하는 거 같네? 오빠! 오빠! 오른쪽! 오빠 오른쪽 봐. 오른쪽에 뭐 쏠려고 준비하고 있어. 오른쪽에서. 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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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화살 능력이네. 저기는 터지고 한 명은 불화살이야. 이거! 형님! 어? 접근하자. 접근전 하자고? 접근전 해가지고. 어. 둘 하나에 바로 가가지고. 오른쪽에 있는 애부터. 오케오케. 나는 왼쪽으로 돌게. 레빈님 코앞에 있어. 레빈님 일로 파고 들어온다. 내가 왼쪽으로 들어갈게. 고! 고고고! 아처니까 아처니까 그냥 가. 오케오케오케. 크리퍼 더 났다. 이거 뭐야. 레빈님 잡자 레빈님. 레빈님 개픽이야. 뒤에 따라오고 있지. 아 이게 항소환이야 레빈님. 레빈님 잡았어. 여기 왁꼬시 왁꼬시. 오케오케. 봤어. 왁꼬님. 시정자를 내놔라. 시정자. 야. 시정자 내놔라. 피었다. 좋았다. 하하하하. 물. 물 물 물 물. 됐다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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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밥 먹어. 저거 저거만. 저거만. 올라가 치고 올라가. 저 위에 있다. 저거 저거 저거. 건방진거 저거 저거. 하. 치고 올라가. 두분 낙댐 없잖아. 쫄지마 그냥 올라가. 밥좀 먹고 여유있게 올라가자. 하하하핳ㅎㅎ 응? 응? 나 아예 좀 더욱 돌아가.. 오오오오오오오오옹. 하지만 닫힣지 않지. 조심해. 야 구멍아 너는 조심해야되겠다. 저거 올라가면은 거의 다 올라갔을때쯤 저거쓰거든. 우아악 불 야 이거왜 이래기라고. 긍장 되지. 아우 저 위에서 진짜 아니면 아 매력이 전락서 밑에서 밑에서 내가 팔게 그래 그게 낫겠다 밑에서 떨궈서 죽이면 되지 그럼 난 정시럽게 계속 올라가야겠다 잠깐만 난 밥 좀 우리 화살이 없으니까 계속 올라간다고? 지금 아래서도 해골이 막 그냥 왜왜 조심해 물 써 안죽지? 물 이거 짱이다 물 챙겨오길 진짜 잘했네 아이씨 아이씨 총매정 진짜 그러니까 치졸하겠어 물 떨어진 사람이 지겠네 뭐 괜찮아 나 돌 개많아 나도 개많아 나 거의 천개 있을걸? 천개? 응 한 개 정도 있을걸? 천개는 앱하고 하여튼 몇백개 있어 아이 불 또 맞았네 내가 계속 깐쭉깐쭉거릴게 와 쟤 엄청 높이 올라갔는데 더이상 안올라간다 못 올라갈거야 아 옆으로 간다 옆으로 이렇게 까면서 올라갈거야 속이 좋은 가서 오빠가 한 대 치면 끝인데 그러니까 속이 좋은 장소를 만들라고 하는거 같네 그러니까 속이 좋은 장소를 만들라고 하는거 같네 어 옆으로 이동하고 있어 어 옆으로 이동하고 있어 아 저 조매력 저거 저거 저 물로 간다 띄어내리려나봐 아 허허님 물 쪽지 봐줘 응 내려가서 물 쪼개서 쪼우고 있어 아 거의 다왔다 우리 올라가는데 다시? 어 어 아이씨 뭐하는거야 아 어 어 괜찮아 어 아 죽었어 돌 가지러 가니까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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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물 없어 물 안 갖고왔어 야 이거 불 물 저거 얼마나 달어 내려와가지고 내 템을 먹어 일단 물 물 물 물 물 우후 물 챙겼어? 어 지금 챙겼어 나 다시 내려왔어 아 아 불화살 밀리는것 때문에 야 등거 그니까 저거 어떡하지 화살 다 떨어질 때까지 계속 해야되는데 화살 엄청 많이 갖고 왔을 것 같은데 그니까 나 고기좀 줄래 그거랑 고기 여기 보거 영화면 볼게 어디 아니야 방송은 다들 제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 안 했어요 그 일부러 하지말게 거기 여기 뒤에 있어 오빠 방공하게 하나 한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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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좀 까고 내려온다 까고 내려온다 오빠 쟤 내려오고 있어 오케오케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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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여기 쟤 누구야? 괜찮아 그래도? 여기 거기 쟤 뒤에 아냐아냐여여여여여 오케이 계단은 아아 조매력 아 답없는데 그 아까전에 그 뭐야 이런 애들 해골잡아가지고 뼈 모으고 있었나보다 나왔을텐데 활 내려오네 내려온다 아 맞다 크월아 너 눈덩이 없어?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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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걸로 떨어뜨리면 끝이야 이거 저기까지 맞아? 아니 좀 더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자 나 화살은 많은데 활이 없어 안돼 안돼 화살은 안되고 오빠 어? 눈덩이 나 몇개만 줘봐 어 그럴라고 좀봐 이게 아니야 맞구님 중에서 활이 있대 시체 찾아봐 근처에 아 진짜? 어 내가 아까 죽었어 맞구님 아 잠깐만 여기 이까봐 눈부터 챙겨 아 맞아 그 생각을 못했네 어 근데 근처에 몸 많으니까 좀 조심해 죽진 않겠다만 어 여 토끼야 깜짝이야 맞구씨 어디서 죽었는데 인근에서 죽었어 내가 인근에서 잡혔는데 어르신 어르신 아하씨 왜 안맞냐 암호 안들어간거 같은데 아 저쪽과 안날라간거 같은데 내가 내가 저거 뭐야 올라갔어야 될거같애 시야 확군님팀을 헌홀님이 찾고 응 어 나 찾고있어 어 그 다음에 해보자 눈덩이가 짧은거 아니야? 아 좀 사거리 짧은거같애 올라가서 해야돼 어차피 둘다 낙대먹으니까 낙대먹고 저거 데미지 별로 안아프니까 과감하기가 그냥 어차피 얘네 지금 해뜨면 불타니까 쟤네중에 한명이 활 안떨굴까 어 활 잘 안떨굴 태미 없어 제발 보고요 어디갔어 아 또 올라갔네 아 또 거의 단락날락하던데 아 눈덩이 닿았다 닿는데 뒤로 살짝 밀리고 자 그래서 호연님 옆에 봐줘 떨어지는지 아직은 있네 있네 아이씨 그대로 아이씨 걸어가시네 또 형님 형님 쭈욱 올라가서 그냥 던져 어차피 떨어져도 다시 올라가면 되니까 아 오케오케 레이스에 있는 도로가 내려기가 지금 돌이 없으니까 멀리 안가는거야 저거 보니까 오케오케 아이씨 떨어지면 그냥 또 올라가 괜찮아 오케오케 이거 끝나지 않는 싸워비야 어허 진짜 아 내려기가 저 겨울국에는 어쩔수 없어 저일날 낙댐이 없어가지고 쟤 화살 다 쓸거니 쟤 화살 다 쓸거니 어차피 나중엔 맞아 돌 부족하면 캐 버려 그냥 그래야되겠네 살 주웠어? 살 주웠어? 허얼님? 아 없어요 아 없어? 근처 다 돌아다니는데 어 뭐야 눈덩이 막 던졌어 어떡해 사라졌나봐 어 아까 그 뭐야 그건 찾았거든요 사람 죽이면 경험치 먹는 그 똥글뱅이 반짝이 음 그거 있는데 찾았는데 템이 없어 아 저쪽 굶겨죽일까? 아냐아냐 걔 아까 사냥 한참 했어 위에 나와서 어 이거 뭐 아 이거 꼭이네 내가 또 올라가볼게 여기네 그냥 나도 가서 화살을 많이 쓰게 하자 그래 너도 너도 옆으로 와 어 너는 저기 끝에 도망가는 구멍 있지 구토마가 나네 어 저기 넘어와 넘어와 저기서부터 캐 올라올려면 너무 많아 응 어잇 아씨 아 진짜 매크도 짱나겠다 계속 올라오고 개석 올라오니까 다음날 아 조매력 아 안 맞네 계속 3일 뒤 아 조매력 안 내려오네 우리 AOA 전법이야 이거 사뿐사뿐 떨어져 어 대박 나 올라온거 모른다 나도 모르는거 같은데 어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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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왔네 다왔네 떨자 떨자 어 미안 오빠를 떨고 칼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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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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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끝났스 어 구워라 내려와 내가 죽을게 야 나 칼 버렸어 칼 들고있는거 보이는데 버렸어 버렸어 오빠 물로 뛰어들어 알았어 와 대박 이겼네 물로 들어갈게 나 어 kommt amendment 다 죽였어 야 다 죽였어 다 죽였어 아אל 아하 어 아 진짜 보거양ice 이렇게 수정하 메논함? 승손이 하는거야 아 상번 게임 끝났거 아니 drank 아 쏠 패 강 아 나는 혹시 데뷔을 할라했는데 보거양이 hunting 멋있네 어 남자다잉 어 아 그쪽 팀 아니었으면은 저 혼자서 나고 돼서 죽었을거 아 굴며 좋았을거였다 저기 들어가볼까 바로 어 저쪽 이제 저쪽 타락을 또 이겼네 다 모자 아 아 연 아이고 저 10명 방 하자 좀 해주세요 거기다 밖에 내 버스 음 여보세요 어 네 뭐 보건에 꼬치 떼졌다면서 아이고 아 아 마지막에 아 근데 컷 좋아하셨네 고추를 컷 하셨네 어 아 왜 아닙니다 왜 왜 비아냥거려 나 도와준 사람한테 보답한건데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니까 의리없이 맨날 남 뒤치기하고 뒤통수 까고 그러는거지 여자 혼자 담아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진짜 재밌었어요 이거 어 이거는 재밌네 오랜만에 진짜 재밌게 했어요 아니 아까 전에 니네 막 총들 총이 아니고 화살 들고 있고 그러는데 엠으로 그룹 인줄 알아서 하하하하 두명 다 화살 능력이 어떻게 조합 개좋네 아 조합이 죽을때 화살이 데미지가 안나와 맞아 데미지가 안나와 몇번 맞췄는데 계속 살아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두리가 나는 데미지를 많이 받았어 근데 두명은 낙땡이 없어 어 무슨 낙땡이 없어 이에투가 없는 싸움이지 이완360 커리야 이완석 닭 소환 닭 6마리 소환인데 공격을 안해 나는 끌어당기기 끌어당기기 아 진짜 노답이야 난 처형이가 끌어당겨가지고 엄청 당황했는데 처음에 처음부터 빨리 싸워가지고 이런 그림이 아니었는데 레빈님 양 소환했어 레빈님 막판에 양 8마리 소환하던데 양을 그걸로 쓰고 방패? 맞어 맞어 목자 전략 좋았다 아 재밌었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초반에 좀 일찍 끝난 사람은 재미없었겠다 어떻게 다들 좋아하나요? 더 빨리 끝났으면 한판정도 더 해볼까 했었는데 어 내꺼는 능력이 버그가 있었어 키자루였는데 치면은 멀리 날려보내고 계속 때리는건데 이거 능력자 모드도 근데 좀 맵제한을 좀 엄청 크지만은 보면 더 낫겠다 어차피 다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만나는게 맞아요? 차라리 좀 작게 해가지고 한판 한판이 좀 빨리 돌게 아 다음주에 한번 더 합시다 다음주 바로 한번 할까요? 약간 카스 하는 느낌으로 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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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부 안되고 끝냈잖아 끝난걸로 해 끝난걸로 해 뭔소리야 지금 아 그 팀에 얼마나 유대감이 있었던거야 아 찝찝한데 아니 천양이랑 누구랑 팀이었지? 천양이 마문형 저랑 천양이랑 나는 팀인데 천양이는 상대 끌어오는 능력이고 나는 닭 6마리 소환하는데 가로열고 그러나 공격은 안됨 가로 닦고 써있더라고 아니 카스 카스 정치해야되는 능력 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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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는거는 갖다 치우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빡쳤지 빠이빠이